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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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이 가장 최애 음식이다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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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이게 매워가지고 그 매움이 아직도 안가 이제 국물만 국물만 엄마 우리 이 보통만 매운 맛 매콤한 맛 매운 맛 중에 매콤한 맛 중간 사이즈가 있거든 잘했어 아 매워 1g 이거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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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g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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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g 너무 매워 너무 매워서 이거 매워 염라대왕님이랑 허이팔과한 기분이야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 염라대왕님이랑 허이팔과한 기분이야 음 너무 매워 딱 비위하게 봐봐 이봐 근데 이상하다 뭐 난 피를 봐도 공격하지 않는데 내가 많이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봐서 그런가 공포이야기 같은 것도 안 무섭고 뭐야 나 눈빛 너무 매워 날씨 날씨 너무 매워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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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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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혁아. 아직도 뜨거워. 매워 죽겠어. 매워 죽겠어. 내가 충분했잖아. 다 먹어야 돼. 그래도 거의 다 먹었잖아. 라고 하기에는 많지. 잘 먹었잖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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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해서 돼. 와 맛있구만 아빠 엄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내 거 봐봐 너무 맵단 말이야 시간 지나가지만 행복 나는 그만 찍고 이제 점수 찍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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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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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야, 많이 자랐다. 그만해, 밥 먹어. 퀴즈톡 번식시킵니다. 뜨거워. 아직 뜨거우네. 이것도. 약속이 조금씩, 됐습니다. 칼치로 잘라줍니다. 파, 칼치로 전부 부천으로, 날짜장에 한 번만 고고고, 닭은 무침, 찹쾌, 찹쾌, 조금만 주세요. 미친, 사진들 꺼내자 사진들 이거 유유도 꺼내자 마 사진널리 치컬 침대 치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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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고춧가루 여기에 소스 칼칼 사진도 잘 어울릴줄 민석이랑 가셔도 오랜만에 나중에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엄마, 콜티판을 알려줄게 자, 이거 있잖아 자, 이거 이렇게 이걸 누른 이거를 이거를 이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 이걸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대에 넣으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전하다 짠하자, 짠 건배 우리 건배 건배 동수 동수야,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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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천천히 말 마셔 매콤한데도 매일 마셨는데요 이거 매워하니까 다 먹어 아우 매워 같은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엄마는 엄마 떡볶이 날아 먹었잖아 한번 해보자 아우 매워 아우 매워 나도 한 개 먹고 이거 두 번 세 번 더 마셨어 매워 자 이번엔 오뎅 도전 또 사이더만 맛있긴 한데 매워 매콤하면서도 살짝 달달하게 매콤하고 매콤하고 자꾸 끌리네 이게 아 매워 중독돼 이게 계속 먹고 싶어 아 그리고 그거 먹 그것도 계속 줬게 돼 음 음 음 음 음 자 이제 이거는 자 간다 음 너무 매운데 탱탱 프라이팬 음 탱탱 프라이팬 맛있어 문식 떡볶이 전분점인데 네 네 네 먹어봤었어 매워 매워 아 으음 내가 네 야 내뱉다 네 음 이거까지 넣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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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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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 와우. 누가 적보게? 가지는 거 하자. 전. 군사는 수분을 섞어주세요. congratulations.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survivor. 분산을 먹 ihm의 영웅은 혁스트롬스. 에어머肉과 식초에 맛있게 먹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면 leastоль은 прав에.. 스테이크를 먹으면 좋네요. 스테이크가 익숙해져요. 단무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맹소랑 같이 아는데? 여기서다 근데 거기서고 뭐여으니까 안돼 목말라 민ôt일공인조각 고춧가루 고춧가루 죽음 골고루 탑쇠 민수를 가지고 오른만해 나중에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엄마 꿀팁 하나 알려줄게 자 이거 있잖아 자 이거 이렇게 이걸 넣는 이거를 이거를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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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이걸 이걸 밀어가지고 이걸 이걸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대치 넣으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전하다 전하다 짠하다 짠 건배 건배 우리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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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뭐 마셔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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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데도 내 입 마셨는데요 응 이거 매워하니까 다 먹어 그러면 물 못 나도 한 개 먹고 이거 두 번, 세 번 더 와줬어 매워 자, 이번엔 오뎅 도전 맛있긴 한데 매워 매콤하면서도 살짝 달달하게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워도 작고 끌리네 이게 아 매워 중독돼 이게 계속 먹고 싶어 아 그리고 그것도 계속 찾게 돼 자 이제 이거는 자 간다 너무 매운데 탱탱후라이팬 응 탱탱후라이팬 맛있어 문식떡볶이 전문점인데 먹어봤어 매워 매워 헤헤헤헤 그런데도 중독되는 맛이야 음 이거 잘게 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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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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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